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SEC와 팩소스 간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뉴스는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뉴스는 SEC가 팩소스에게 웰즈 노티스를 보냈다는 뉴스였습니다 웰즈 노티스라는 것은 일종의 공식적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기소를 할 건데 그 이전에 뭔가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을 하라는 일종의 해명 통지서입니다 SEC가 어떤 논리로 기소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디테일이 없는 상황에서 헤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여러 가지 많은 추측성의 헤드라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아직 웰즈 노티스 외에는 다른 자료는 없지만은 정황상 여러 가지 다른 매체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인사이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팩소스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팩소스는 2012년에 뉴욕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처음에는 이름을 잇빛이라는 이름으로 거래소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래소는 아직도 존재하고요 회사 공식 이름은 팩소스라고 한 2015년부터 이름을 새롭게 지었고요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최초의 크리프터 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키보면 2018년은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던 해였습니다 테더가 가장 먼저 나온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2014년이었고요 테더보다는 좀 더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많은 업체들이 2018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팩소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외에 USDC나 True USD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2018년에 많이 나왔었죠 팩소스의 스테이블 코인은 처음에는 팩소스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2019년부터인가요? 이름을 USDP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난스와 협업을 201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서비스를 와일레이블 솔루션으로 바이난스에게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와일레이블 솔루션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는 팩소스가 하되 바이난스의 브랜드로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팩소스가 바이난스 스테이블 코인의 BUSD의 아웃소싱 파트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난스가 워낙 마케팅도 잘하고 이러는 회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뭐냐면 BUSD의 발행량이 USDP의 발행량을 헌실 능가를 해서 지금 현재 USDP의 발행량은 한 9천억 달러 정도의 BUSD는 지금 현재 한 200억 달러 수준이니까 거의 4, 5배의 크기로 BUSD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SEC가 웰즈 노티스를 일주일 전에 보냈던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웰즈 노티스 자체는 그렇게 많은 디테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SEC가 스테이블 코인 산업 전체에 기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든지 많이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디테일을 보면 이번에 기소를 하려는 대상은 스테이블 코인 전반이라기보다는 팩소스의 비즈니스 중에서도 바이난스와 협업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BUSD만 타겟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팩소스가 웰즈 노티스를 받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지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대상이 된 거는 BUSD뿐이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팩소스 고유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P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SEC의 기소와 동시에 NYDFS가 팩소스에게 BUSD 비즈니스를 접으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상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 SEC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라기보다는 바이난스와 협업 관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BUSD 국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NYDFS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나온 공지를 보면 좀 더 우리가 디테일을 알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NYDFS의 공지를 보면 NYDFS가 허가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허가를 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팩소스가 바이난스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바이난스가 다른 체인을 사용을 해서 BUSD를 발행을 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로 BUSD 사업을 접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 BUSD가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헥소스가 발행하는 BUSD는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바이난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체인인 바이난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게 있죠 그 안에서도 BUSD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인 BUSD를 담보로 스마트 컨트랙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바이난스 스마트 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래핑이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BUSD랑 바이난스 스펙 BUSD 이렇게 나눠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있죠 그냥 BUSD, BUSD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난스 스펙 BUSD랑 그냥 BUSD의 비율이 4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상에 발행된 BUSD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 200억 달러 정도인데 그중에 50억 달러 정도가 바이난스 스펙 BUSD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NYDFS도 문제를 삼아서 BUSD 사업을 접으라고 이렇게 팩스 수사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이 바이난스 스펙 BUSD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작년 12월경에 바이난스 관련된 FUD가 굉장히 심했을 때 제기되었던 의심 중에 하나가 BUSD가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문제됐던 건 뭐냐면은 BUSD 자체가 아니고 바이난스 스펙 BUSD 래핑이 된 BUSD가 기존 ERC20 BUSD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갭이 한때는 한 10억 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문제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바이난스도 인정을 했고 과거에 갭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내부 절차를 다시 많이 수정을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NYDFS에게 알린 회사가 써클이라고 합니다 이제 써클이 이거를 문제를 삼고서 NYDFS에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써클이 NYDFS에게 통보를 일종의 꼰지른 거죠 꼰지른 게 한 작년 9월 달이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를 즈음해서 바이난스가 USDC 시장을 다 접겠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입금되는 모든 USDC는 자동으로 BUSD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이난스가 써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꼰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SEC가 그러면은 BUSD를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이난스와 협업관계의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증권성 위반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논리가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웰즈 노티스 안에는 충분하게 소술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소라는 게 절차상 보면은 일단 지금 팩소스가 웰즈 노티스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답변을 한 다음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은 법정 다툼이 되는 거죠 실제로 팩소스는 공지를 통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식으로 기소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SEC는 컴플레인이라는 문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소를 하는 이유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 한 달 정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나오는 컴플레인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SEC가 어떤 논리로 BUSD를 증권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미 시장에서는 SEC가 모든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성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리 겐슬러 의장이 과거에 공식석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몇 번 하고 다녀서 그런 거에서 비추어 봤을 때 꼭 이 BUSD뿐만이 아니라 USDC가 됐건 다른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궁극적으로는 증권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고 보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분명히 갖다 대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아직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법조인들도 의견이 분분한 분야이긴 하고요 투자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다는 거 이제는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하위 테스트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증권을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다른 방법들도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기존의 다른 증권들 채무증권이라든지 지분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유형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는데 정형화된 그 틀에 맞아 떨어지면 굳이 하위 테스트를 갖다 대지 않아도 증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추측을 하는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나오면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페이팔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페이팔, 아주 대형 핀텍 회사죠 거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회사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말쯤에 페이팔이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페이팔 입장에서는 크레딧 카드 회사의 의존도를 되게 낮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팔도 이제 결제 시스템인데 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중개인 없이 가치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페이팔의 입장에서는 비용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2년 전에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프로젝트 마무리 짓고 이제 서비스를 출시할 찰나였는데 이번 그 팩소스가 이제 법적 제재를 SEC로부터 받으면서 협업을 잠시 정지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뉴스 헤드라인이 생성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위에 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팔은 대형 회사이고 여기에 댄 셜롬에이라는 CEO는 정말 금융 쪽의 이노베이션과 법 준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짓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잘 해왔던 그런 CEO인데 이런 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2년 동안 NYDFS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게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EC가 또 다른 규제 기관인 NYDFS의 영역에 자꾸 침범을 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정치적인 이권 싸움 같은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USDC나 USDP 같은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왔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SEC가 증권성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은 일부 어떤 법조인들은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충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지불 수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도 있는 알리페이나 위찻페이나 또는 쿠팡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코인이 없다 뿐이지 사실 돈을 입금해야 되니까 인베스먼트 머니가 있는 거고 그런 업체들과 소비자 간의 어떤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이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코인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증권이라는 거는 쌍방간의 계약관계이고 일정한 조건을 맞으면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정의하에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만 없을 뿐 법적인 관계상에서 봤을 때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여태껏 지금 수년째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SEC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고 문제 삼는 거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법조인들의 많은 의견 교환과 논쟁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금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릴 것 같아서 이번 팩소스 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뉴스 헤드라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인 아니냐 따지는 게 상당히 전문 분야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주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20년 넘게 있었지만 한 번도 증권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상자산 업계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리걸 이슈 이런 법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ceri